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엔 약간 조절하면서 하는 거였죠? 네 바닥 때문에 네 저 요즘 조절하면서 있어요 또 잘.. 잘생기게 난다 펀뜻펀뜻하게 나왔네 근데 저는 그림자들이랑 그전 제 얼굴 괜찮네요 지금 오케이 합격 이 때 옆줄 좀 맞추죠? 이 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이 때 떨어져야 돼 원래 우리 이게 약간 그 테이밍이 됐어야 돼 공연 조금만 더 우리 처음부터 볼 수 있어 네 그럼 잘했어 나오지 맞아요 나오지 1, 2, 3, 4, 5, 6 아니 네 6, 7, 8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천방이 암전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 천방이 그냥 바로 던지고 제 자리에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만약에 암전 되고 천방이 좀 이따 떨어져 그러면 그 사이에 보면 그러면 형이 저를 앞질러서 가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앞으로 먼저 다 갈게요 한번 저희 동선 체크해볼래? 동선 체크를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빨리 어떻게 잘... 그럼 내가 여기 다 한 줄 알아요 펜측이 한 줄 알아요 1, 2, 3, 4, 5, 6, 7 4, 2, 3, 4, 5, 6, 7 1, 2, 3, 4, 5, 6, 7 2, 2, 3, 4, 5, 6, 7 아 여기 있어? 다시 이렇게 하면 돼? 센서 잘 잡아줘요 저 여기 쓸게요 정확하게 0에 쓸 거예요 그냥 안에 내려올 때 안에서 그냥 바꾸는 건 어때요? 자리를? 안에서 바꾸고 일자로 뛰어오는 게 그러기에는 천이 떨어지는데 천이 짧은 거 그 때는 아예 9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예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꺼지니까 꺼지면 그냥 아예 저쪽에서 바르면 일자리로 뛰어나가게 달리면서 아예 그냥 미리 대형을 잡고 그러면 그때 딱 꺼지니까 그때 빠르게 그냥 대형을 이렇게 잡고 미리 대형에서 앞으로 나가지 말고 이 대형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자, 그럼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고 쳐요 우리 걸어 나왔다 사실 이거 꿈을 잘한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이거 통과하지 말고 뛰다가 그냥 팍 뛰는 아,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엘텅으로 네네 guidance 러비 아니면 스윙 1, 2, 3, 4, 6, Gear 하보니까 let me call rov ye Let me call Even... when 참석해 주셨는데요 2019년을 정말 핫하게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사리에 참석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사실 올해 데뷔한 신인이어갖고 아직 좀 먼 이야기 같지만 내년에는 꼭 저희 투모로우바이트게도가 단독 콘서트를 저희 모아 여러분들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콘서트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가려고, 티켓팅 하려고 같이 해요 내년에 더욱더 기대되는 그룹 투모로우바이트게도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소년미 넘치는 포즈 한번 보여주고 가시죠 하나 둘 셋 아 역시 잘합니다 잘해요 오늘 무대도 기대해보면서요 잠시 후에 무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트게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해 줬습니다 그럼 말 좀 부탁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신인상 신인상 이 신인상 이 신인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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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고맙게 해주시는 저희 기술시합님과 저희 디스티트 팬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드리고 계시고요 여긴 우리 멤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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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이거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야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transaction 네 montom次 저희를所有乗rog flood bend olun moment 이 노래 Meu Intelli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론 뮤직워드 왔는데 저희가 또 신인상을 샀어요. 저희가 데뷔하면서부터 신인상이 목표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올해 벌써 이렇게 많은 신인상을 사고 많은 분들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멋있는 모습까지는 10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아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답진 신인상 우리 모아분들이 진짜 만들어주신 거니까 맨날 말하지만 진짜 맨날 진심으로 모아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네요. 원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아 여러분 저희가 MLBA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터모로 바이 토게데라고 딱 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선배님이 앞에 있었고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고 되게 자랑하고 싶기도 했는데 모아분들이 되게 투표도 열심히 해주시고 음악도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무대에 비해서 너무 엄청 사사사사했는데 신인상 받으니까 약간 저희한테 위로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더 멋진 무대로 다음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인상 받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신인상 받게 해주셔서 모아분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신인상 받은 만큼 더욱더 더 멋있는 무대를 많이 보여줘야겠죠? 이런 큰 무대에서 신인상 받기 힘들 텐데 다 모아분들 받는 거 같아요. 받는 거 같아요. 영원히 꼭 함께 해서 더 좋은 무대 나중에 콘서트 같은 거 가고 그러죠. 엑소 너랑 내가 앞으로 먼저 가요. 너 가면 내가 앞으로 멤버들 먼저 나가지 말고 저 출발하면 그때 뛰어요. 네? 마지막에 어! 하기 전에 이거 막 떨어지잖아요. 저랑 시민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멤버들 먼저 뛰지 말고 저도 돌아가야죠. 이거는 댄드 댄드로 댄드예요.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너무 아프군요. 응 엄마가 데뷔 나 보고있다. cade 댄 voulais 차 Response Oh yeah 좋아 좋아 신인상 S-I-N-I-N S-I-N-G 우선 이런 신인상을 주신 모아분들 너무 고마워요 오늘 새롭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S-I-N-G 좋아요 멋있었나요? 사실 저희는 살짝 아쉬움이 났는 모델이었는데 그래도 모아분들이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 상에 진짜 난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아분들 신인상처럼 우리 모아분들 좋으세요 지금 저희 상 내었다는 회사에 상 나열하는데 저희 상이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일이 생깁니다 맞아요 원래 상이 없었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모아가 생각나는 게 모아 I LOVE YOU managing 모아 Emma 모아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OK OK 댄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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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상 ا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